이번엔 영상 보내실께 양신호만 네 투자 자 Can I introduce everything yourself? Would you mean you are using your time and resources to produce many things for which you are a body-coast program? 동상 어디께? 우리 운동이 이 자리니까 뿜딱 모범해서 얘들아? 그럼 복잡아 달리겠죠? 이 자리 뭐고 싶겠니? 네 제가 타고 있었겠지? 단순 접속사 대신 목적어의 명사 저를 이어주고 있었는데 생략 가능해서 주워버렸어요 이렇게가 뿜딱 다 주워가 되겠네요 네 트라이트 부정사 뭐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건 뭐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건 모든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도 누가 만들어? 네 너 자신이 네가 직접 너 자신이 직접 모든 것을 다 만들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 USF는 꼭 쓰러될까? 없어도 괜찮을까? 없어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그리고 뭐라고 그러지 네가? 강조용법 없어도 괜찮아요 네가 직접 모든 것을 다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의미하고는 하는 거겠지 무엇을 이 배절용 할게 누가 요즘 이런 타임을 해줄 수 있어 네가 지금 현재 네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자원을 쓰고 있는 중이다 뭐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많은 것인지 설명해주고 있죠 바로 그런 많은 것들 때문에 네가 뭐가 겨워 버린 거야? 네가 아주 높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생산자가 되는 거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생산자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잖아 비효율적인 생산자가 되게 하네 그런 많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자원을 다 쓰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되겠죠 모든 걸 다 혼자서 만들고 나면 뭐가 된다? 비효율적인 생산자가 된다 라는 말입니다 This would translate into lower production and income 높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비효율적인 생산자이니까 다시 말을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 되겠어? 이것은 결국 이런 결과를 수리하게 되겠지 어떤 결과를 수리하게 되는 것일까? 낮은 생산성과 낮은 수익, 낮은 소득 좋은 결과에 나타난다 나쁜 결과지 그러면 모든 걸 다 혼자서 하려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 말하고 이게 되겠지 예시가 나와 있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 아 투이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구나 주제내용이란 소리가 여기 혼자서 모든 걸 다 만들면 너는 높은 비용에 고 비용의 생산자가 된다 그렇게 되면 너는 낮은 생산과 낮은 소득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원장이 됩니다 포이기작플 예를 들어 봐줄게 이제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저거 눌렀을까? 안 눌렀었네 하나한테 못하면 개념 저는 처음부터 설명 안 해주세요 아니죠 따로 찍겠죠 뭐 눌렀어? 세상에 대박 까미 제발 다시 꺼 아니 그건 그냥 불러 그래 투 포이기작플 얘네 들어서 비슷한 편이 뭐가 있다고 얘들아? 포이기작플 포이기작플 얘네 들어서 이분들 Most doctors might be good at record keeping and arranging appointments 이분들부터 마지막 appointment까지 묶어주세요 이분들 비록 뭐한다 할지라도 비록 뭐한다 할지라도 대다수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잘 하겠지 뭘 잘할까? 뭔가 기록을 계속 한다든지 환자 관련 기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환자와의 진료 약속을 잡는 것을 물론 잘하긴 하겠지 그렇지? Be good at 무엇 무엇에 응하다 무엇 무엇을 잘하다 라는 표현이었죠? 잘하는게 지금 두가지가 나와있네 그 다음에 한 의사가 직접 환자들의 진료를 기록하고 환자들과의 약속 시간을 잡는 것을 물론 잘하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익이에요 이득이에요 뭐가 이득이고 이익일까? 어떤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이득이고 이익으로 씁니다 이익을 해석했어? 안했어? 안했어 안했어 이익을 뭐라고 불러야돼? 다주어 동상 어떻게 진짜 주어야? too high or summary 진짜 주어가 되겠지 누군가를 고용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이로울 것입니다 in their interest를 한 단어로 고치면 이로운 이익이 되는 이런 단어가 뭐가 있더라? 그렇지 배너 주시면 또 있지? 이득이 되는 이로운 이따 나올거야 odd n d g까지는 쓰면 명사죠? 그걸 고칠까? oeos를 놓쳐주면 이로운 이라방에 한 명사가 됩니다 직접 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고용하는 게 더 이로울텐데 아무나 고용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러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누군가를 고용하는 게 더 좋겠죠 이러한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 keeping recording recording 그리고 arranging appointment가 되겠죠 의사를 직접 하는 대신에 그런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고용하는 것이 의사들에게는 더 이롭고 도움이 되겠죠 다 다음 문장 볼게 지원도 괜찮을까? 네 네 네 이거 써놔 같은 말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건 결국 베네피셜하고 어드밴드 표시하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서버 문장 볼게요 이제 어? 이거 여기 써주세요 어 그래? 아 잘했구나 내가 다음 거 볼게요 다음 거 볼게요 The time 닥터 슈스트 킥 리퀼 It's a time that could have spent seeing patients 전체 문장의 동사 말해줘 믿 그렇지 얘가 당사야 아들아 마피니 더 타임이 주어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쵸? 얘는 뭘까? 어 얘는 뭐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인데? 설명해주고 있지 이렇게 이렇게 어떤 시간? 의사들이 사용하는 시간 뭐하기 위해서? 특히 기록을 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사용하는 시간은 이 사이에 뭐가 있을게? 또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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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관대 유즈 동사의 목적어 그래서 생략되어 있어요 기록을 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사용하는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야? 또 설명해주고 있어 데이 코드 레베스펜지 환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들은 누군데? 의사들이 코드 레베스펜지 보낼 수 있었을 그러한 시간이죠 좋죠 기록을 하는 데 쓰는 시간이 더 이로울까? 환자를 한 명 두 번을 보내는 시간이 더 이로울까? 환자를 한 명 더 봐야지 그치? 그래서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여기도 역시 보고 있을게니 네 떠난 위치 하고 있어 위치 역시 목관대라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질문 싱 테이션 제습 싱은 현재문사다 동명사다 현재문사 힌트 스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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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어 시간 다음에 ing 동명사 그렇죠 얘는 동명사입니다 구문 기억해 스탠드 목적어 다음에 ving 동명사 왜 동명사라고 하더라? 원래 앞에 뭐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전취사 온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명사입니다 비쿼즈부터 볼게요 비쿼즈부터 볼게요 비쿼즈부터 볼게요 비쿼즈부터 어디까지 끊어주면 되는지 없음 여행 원인 종속조루 정속조루 가 타임이었고요 동사가 여기 있는 이제가 동사입니다 worth는 가치가 있는 이라는 풍용사부가 되겠죠 그러면 이 시간에 입장에서 스스로 보내는 거야 보내시는 거야 지는 거니까 스팸2 라고 하는 거거분사 형태가 나와있는게 엄청 자연스러우네 이렇게 묶을게 왜냐하면 그들의 환자와 함께 보내지는 시간이 아주 많은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비용, 뭐에 대한 기회비용? 의사들이 환자를 보지 않고 그 시간에 기록을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기회비용은 어떻게 되겠어? 아마도 높아지게 되겠죠 이런 환자를 보지 않고 이런 단순 기록하는 일을 하느라 시간에 서벌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커지면 의사에게 좋은 거에 낫는거야 나쁜거죠, 좋죠? 이런 기회비용은 의사에게 높아지면 안좋은거야, 얘들아? 기회비용이 뭔지 알지? 네, 그래서 뭔가를 선택하지 않아가지고 싫어해야 할 비용 그런 비용은 낮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거 엄청, 문제 내기 좋은 자리지 이렇게 이거 나와있으면 되겠지 안되겠어? 안되겠죠? 그럼 그것에 관한 기회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무슨 뜻? 따라서, 그래서 의사들은 거의 항상 발견하거나 생각하게 되겠지, 이렇구나, 도움이 되는구나, 뭐가? too higher someone else, 다른 누군가를 고용하는 것이 이렇구나,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다른 누군가를 고용하는 것이 다른 누군가를 고용하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거지 다음, 월오버, 무슨 뜻? 생각하다가 또 더욱이, 어떻게 돼요? 요즘에 안전한 기회비용이 안전한 기회비용이, 본인들이 할지 기회를 좀 부탁해 볼게요 왼부터 여기까지 묶어주면 되겠지 얘들아? 키팅까지 의사가 스페셜 와이드스 뭐할 때? 전문으로 할 때 뭘 전문으로 할 때? 이런 의료 치료 행위에 대한 처방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전문으로 하게 될 때 이렇게 끊을게 인까지 끊으면 얘가 목적으로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할 때? 고쳐.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떻게 고쳐야 될까? 동사로. 주어는 닥터니까 하이어디를 붙여놔야 돼? S를 붙여놔야지 맞는 말이 되겠죠? 엔드 가지고 첫 번째 동사가 스페셜 와이드스. 두 번째 동사가 하이어스가 되겠죠? 하이어말고 있어도 괜찮아? 고용하라. 엠플로잉. 다시 붙여놔야지 맞는 말이 되겠지? 누군가를 고용할 때. 어떤 누군가라고 하더라? 기록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컴테러디브 어드밴티지. 이거 뭐야 하더라? 비교우기. 의사보다 이걸 더 하는 걸 기록을 하는 게 더 위로운 사람. 그런 걸 비교우기라고 하는 거죠. 이런 비교우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누군가를 고용할 때. 그럴 때 비용은 will be lower. 더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또. 결합된 생산 결과물은 어떻게 될까? will be 더 커지게 되겠죠. 뭐보다 더 커지게 될까? 된 이하보다 더 커지게 되겠죠. otherwise. 무슨 뜻. 그렇지 않았더라면 성취되어질 수 있었을 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물이 얻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았으면 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그렇죠. 위사가 처방하는 것을 전문화하지 않고. 그리고 또 비교위를 가진 누군가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 몽땅 다할 때. 그럴 때 성취 가능하게 되는 것보다 했을 때 훨씬 더 비용도 낮아지게 되고 연결된 결합된 생산물도 역시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됐어? 그래서 혼자 몽땅 다운 된다 안 된다? 안됩니다. 비교위를 따져가지고 나에게 비교위를 덜 발생하게 되는 것을 낮게 발생하는 선택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됐어, 얘들아? 됐나요? 그래서 잠깐 넘어가지마. 여기 본문 흐름상 A 하이 콜스틱 프로바이더와 맥락상 통하는 말하고 있는 문장들을 찾아서 말을 하면 높은 비용을 발생하는 생산력이 된다는 건 결국 생산과 소득이 어떻게 된다는 건? 낮아지게 된다는 것. 같은 말이죠?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었지? 의사에게? 그 문장이 어디 갔더라? 아, 여기 있어요. 기회비용. 이런 의사의 입장에서의 비용을 직접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기회의 비용은 어떻게 된다? 높아지게 된다는 것만 해서 혼자 몽땅 다 해가지고 높은 비용을 발생하는 생산이 된다거나 아니면 낮은 소득과 낮은 생산이익을 하는 사별하게 된다는 것. 맥락상 통하는 표현들이 있으니까 묶어서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밑에 문제는? 뭐가 틀리지 않을까? 아, 그렇구나. 고쳤구나. 자, 넘어갈게. 이게 오늘 바뀐 육반 재반이죠? 안녕하세요? 어, 당연하죠.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부탁드릴게요. 볼게요. 볼게요. 봅시다. 보자. 올다운의 포텐셜 포 파이링이의 틀린 글로벌 에듀케이션 has never been greater. actually, achieving it requires more than simply being greater. 먼저 묶을게요. 온도부터 어디까지 끊으라고 애들라? 그레이러까지 묶어주면 되겠죠? 기분도랑 같은 영국 정독서가 나와 있네. 이름 엄마한테 할 줄 알아. 비록. 이렇게 묶을게 애들라. 어디까지? 에듀케이션까지 묶어주세요. 진정한 책임화 교육을 얻는 것에 대한 잠재력이 결코. 지금보다 더 커진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무슨 말이야? 지금이 가장 가능성의 잠재력이 크다라는 소리가 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actually, actually achieving it. 실제로 그것을 이루거나 성취해내는 것. 무슨 뭔데? 암 문장에 특히 뭐?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 교육을 얻게 되는 것. 그러한 가능성을 얻게 되는 것은 실제로 요구하죠. 필요로 하죠. 무엇을 한지. 세계화 교육의 현장에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이 가장 이런 진정한 세계화 교육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이상의 뭔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진짜 이걸 이루어내려면 하고 말하고 있는 거지. 답변치 depends on whether our field experiences are structured in ways that 답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몇 번이냐면 요겁니다. 3번. Promote meaningful international and intercultural money 많은 것이. Depends on 무슨 뜻? 달려있어. 많은 게 달려있어. 어디 달려있어? 힌트. 오늘 전취사야 얘들아. 그러면 웨다는 무슨 뜻일까? 뭐인지 아닌지. 이때 웨다는 대신에 이크를 쓰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왜 안된다? 지금 음사 구의 목적어 역할이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뭐의 목적어야? 전취사 on의 목적어 자리지. 그렇지? 그럴 때는 whether가 이끄는 명사절은 쓸 수 있지만 if 명사절을 쓰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지금은 if가 아닌 whether만 써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인지 아닌지. if 명사절 언제만 쓰는 거지? 동사의 목적어일 때만 쓸 수 있는 명사절 표현이야. 하지만 지금은 전취사 on 뒤에 있는 명사절이니까 이크를 쓸 수가 없다는 소리. 됐어? 네. 많은 것이 달려있는데 뭐에 달려있어? 우리가 하는 현장의 경험들. 현장 학습의 경험들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잠시만요. 여러분 네. 우리가 하는 현장 학습의 경험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 어쩐지에 많은 것이 달려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 대자를 설명해 주면 되겠지. 현장 학습이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어야 할까? 보도록 하자. 보기로 갈게요. 네. 맞다. 현장 학습이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어야 할까? 의미 있는. From a meaningful intellectual and intercultural learning. 촉진시키는 방식이네요. 무엇을 촉진시켜주는 거지 얘들아? 의미 있는 진적 그리고 문화관의 학습. 의미 있는 진적 그리고 문화관의 학습을 촉진시켜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는 현장 학습이 구조화되어 있을 때 그럴 때 많은 것이 실제로 성취 발성 가능해집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게 되겠죠. 그래서 이 빈칸에 있는 문장 2번이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 교육을 얻을 수 있으면 어떻게 조화한다? 의미 있는 지적이고 그리고 문화관의 학습을 촉진시켜주시는 방식으로 현장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게 주제 문장입니다. 영연한. 두리 좀 알아주세요. Have pressure to satisfy students to men can easily lead to holistically constructed programs that let focus and clear definition. 첫번째 압력이죠. 어떤 압력? 학생들의 요구를,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만족. 압력은 쉽게 이끌 수 있죠. 유로, 유래하게, 유로. 야기할 수 있죠. 무엇을? 엄청 성급하게 형성되거나 구축되어 지는 프로그램들을 서두라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좋은 곳은 아픈 거 있어? 아픈 거겠지? 그래서 설명해주고 있네요. Bad. Let. Focus and clear definition. 중요한 주요 사항이나 포커스나 아니면 명백한 definition, 정의가 있어 없어 없는 그러한 상급하게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을 결국 이루거나 이끌어 내게 됩니다. In such cases.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어떤 것이든 뭔가 사전준비적인 훈련과 교육이야. 어떤 훈련과 교육이지? That would help us to interact effectively in our overseas settings. 세팅까지만 볼게요. 바꿔주세요. 어떤 사전준비적인 훈련인지 단자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어떤 훈련인가요? 교육인가요? Would help. 목적어. 다음에 이 자리가 공땅 목적격 보호 자리가 되겠지. 어디에서? 우리가 하는 해외에서의 상황에서. 우리의 해외 상황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interact, 뭐하게 할 수 있는? 작용 또는 상호작용하게, 교류하게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형식이든 준비되어 있는 그런 훈련과 교육이 좋겠지? 전체 문장에? 이런 교육이 많은 경향이 있겠네요. 어떤 경향이 있을까? 줄어봐요. 줄어봐요. 누락되거나 빠져있을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뭐에 관한 추가 설명이 아니라 3번 문장에 관한 추가 설명이지. 학생들의 수혜를 이겨서, 불려가지고 생긴 그런 프로그램이 일단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특히 뭐가 없어? 이런 포커스나 명백한 정의가 없어. 그렇죠? 그런 경우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해외 나가서 효과적으로 교류하게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전 준비적인 훈련 내용이 있을까 없을까? 없을 가능성이 많겠지. 왜? 제대로 구축된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됐어? 다음 디스 비피션시. 디피션시 무슨 뜻? 결핍. 그럼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가 되겠죠? 비슷한 말은 뭐가 있어? 부족하고 없는 거. 네. 이러한 결핍. 뭐가 없다고 그랬어? 아까 이러나? 안문적인 내용이 되겠지.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효율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형식이든 준비되는 과정에 훈련이 없는 거. 이러한 결핍과 부족은 아마도 분명히 명백하게 예측 가능한 결과를 뭐하겠어? 가지게 되겠지. 준비가 안됐어. 도와주신 프로그램이 쟤너랑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쟤너랑 나가서 할 수 있어 없어. 끝 하는 거잖아. Without their requisite understandings and skills to learn with you and their from those with our philosophies. 같이 묶을게요. 얘들아. 우리가 뭐가 없어. 뭐가 없어? requisite. 필수정의. 꼭 있어야 하는. necessary. 필수적인 이해와 스킬 능력이나 어떤 도구가 없는 거지. 그렇지. 뭐 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의 현장 학습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쉽게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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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will tend to accumulate. 축적하거나 쌓아가는 경험이 생길 수 있겠지. 무엇을? 새로운 경험들. 네. without stepping much outside our competitions. 뭐 하지 못하겠니. 우리의 안전지역 밖으로 많이 벗어나게 되지는 못하겠지. 그냥 새로운 환경을 봐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 대한 이해나 이런게 없는 상태로 새로운 것만 접하게 되는 거니까. 새로운 지식 자체는 쌓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안전지역. 자기 말고 그런 자신의 안전지역 안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게 되는 거잖아. 그쵸. 됐어 여기까지? 다음. 어디로 가야지. when this cocooning occurs. we can't expect much deep money to take place. 이런 cocooning. cocooning이 뭐 해야 되나? cocoon. 누에고치. 누에고치. 누에고치 어떻게 생겨 있어? 많이 있어요. 껍데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잖아. 그치. 보호하는 형태로. 이런 누에고치 현상이 발생하게 될 때. 지금 외부로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갔지. 자신의 안전지역으로부터 나가지 않은 상태. 자기만의 영역이 있는 상태. 심지어 어디 나가 있는데. 해외로 가 있는데. 해외로 가가지고 해외 선교와 교유를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의 안전지역에 있는 상태가 되면. 마치 누에고치에 가진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런 고치 현상이 발생하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아. 기대하거나 예측하지 못하게 되겠죠. 기대할 수 없게 되겠죠. 무엇을. 많은. 깊은 학습을. 깊은 학습을 뭐하는 것을. 일어나거나 발생하는 것을. 예상하지. 또는 예측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이런 누에고치 현상을 해줘야 되는 거지. 안전지역을 나와서. 더 많은 해외에서의 진짜 실제로 세계화 교육을 할 수 있는. 삼장학습기를 적절하게 세워줘야 되겠지. 그치. 오컬. 비슷한 날. 오컬. 비슷한 날. 오컬. 보이시죠? 태그 라이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어. 라이. 그렇지. 일어나자. 발생한다. 이 동사들 공통점. 자동사. 그 말은 무슨 말? 수홍색을 쓰면 된다 안된다? 절대 안되는 동사들. 이거 한가지 주의할 동사. 어. 브라우즈가 있지. 이거 무슨 뜻이야? 어. 자동으로도 그것이야. 어? 자동. 무엇을. 불러. 일으키다. 그래서 무엇을. 유바라다. 야기하다. 이거 뭐랑 같은 단어야. 허브즈. 아니면. 위드. 추. 유도하는 거니까 몇 수도 괜찮겠어. 인듀스. 이것도 배웠지. 글리시. 유도하다. 이끌어내다. 이런 동사들은 뒤에 뭐가 나와있어야 돼? 목적어의. 사동사죠. 목적어를 받는 사동사들이죠. 엄청 비슷하게 생겼지만 절대 완전 다른 단어라는 거. 구분하고 있어야 되겠지 얘들아? 됐어? 그래서. 문제를 봐봐. 답은 찾았어요. 이렇게. 3번. 디스 디피션시가 의미하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서. 우리말로 써보실게요. 이런 부족 상태. 뭐가 없는 상태? 뭐였지? 디스 디피션시. 이런 부족이. 귀신의 대명사와 나와있다는 것 자체는. 바로 앞에. 뭐 되어 있다? 설명되어 있는 소리가 되겠지. 그러면. 뭐가 없는 상태인지. 안문제하게 설명해주고 있었잖아. 얘들아. 그렇지. 그러면. 애미부터. 언제 해석하면 되겠어. 그럼. 아우까지로 해석해서 써주면 되겠죠. 얼른 써봐. 빨리 써주세요. 한글로 써요? 아 네. 제가 한글로 쓰라고 나와있죠. 그럼 한글로 써야되. 써. 어디 써야되요? 2. 2. 2. 3. 3. 4. 4. 1. 5. 5. 5. 내가 공부해지 못하나 봐 내가 이제 그 카페에 선물이 이게 이명중이야 뭐 이런 거 같아 주시내명사는 어디서 어디 있어? 카페 그러면 남은 자랑 설명은 모르겠어 어디서 없다 애니부터 아홉까지 그러면 찾아와서 해석해 봐 그런 경우에 우리의... 5시 또가 아니야 다 썼니? 나 검사로 다닌다 안 쓰고 있었어? 어? 어 러리드 하고 어때? 서로는 하왕과장에 이 일이 벌피기 해상하고 있다 그냥 나에 있는 자본생양이 우리의... 네 도움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거.어.뭔리. 이렇게 써놔야 돼 사살 표지 말고 써라구 빨리 간단한 방법이 없는데 이 책가를 찾았어요 아 어디 있어요 어디야 어떤거야 질문 있어요 어? 저도 봐주세요 뭐지? 뭐가 없는지 알겠어 알겠어 보여 드릴게요 아 아 고마워 꼭 줘요 빨리 써 안돼 기다려 이 글씨는 뭐야 넌 도대체 너 잼베이스라니까 아 진짜 글씨 개멍 쓰죠 야 뭐야 글씨를 내 수업시간에 아 저 글씨로 다했어요 당연히 너무 잘하니까 얘기하지마 아 선생님 이거 맞아요? 어 아니면 저 이제 빨리 지나가세요 맞아서 아 왜이렇게 아 다운받아야 돼? 그 다운받아야 돼 이건 뭐야 아들아 비유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거 먼저 어? 코쿠링 귀엽다 수고하십니다 왼쪽이야 코쿠링 네 개 다 했어요 이런 고치 현상을 탈피해야지 우리가 모를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세계와 교육을 볼 수 있다 네 뭐라고? 네 개 했어요 네 개 했어요 세 개요 네 개요? 네 개 했어요 왜그래 형이 놀랬잖아 숙제는 세 개요? 숙제는 세 개요? 숙제는 네 개요? 숙제는 네 개요? 진동 다 까만큼이에요 아 못해 왜 진짜 아니 근데 그 어 어 잠깐만 나도 아 제가 숙제 끝내긴 했지만 저 아직 안 꼽단 말이야 흔들리는 못 하시는 거 다 생각한 거 같은데 어? 내가 욕했어? 네 네 네 네